2020년 12월 18일 여행 56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있긴 있거든 간지 니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 으악!!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깜짝이야 잠시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? 청취자 물소리.. 뭔 소리야? 뭐야..? 창문 열려있어..? 뭐지..? 또치, 또치, 또치 거기 문 뒤에 있어요? 거기 문 뒤에 있죠? 거기 문 뒤에.. 뭐야..? 뭐야..? 나와..! 소리.. 계십니까..? 계십니까..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세요~~ 저거.. 저기다.. 그때 저기에서.. 잠시만요 잠깐..잠깐만.. 이전에 여기가.. 그때 시청자분하고 함께.. 뭐야? 잠시만요.. 잠시만요.. 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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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십니까? 응? 뭐야 잠깐만.. 여기 누구 있죠? 여기 계십니까? 여기 계십니까? 계세요? 어우.. 계세요~? 소리들린다 잠깐만 여러분들 아.. 아닌가..? 방금 뭐 치려고 한 것 같은데..? 방금 뭐 치려고 한 것 같은데..? 소리.. 그만하세요 뭐지? 양각이야..? 어..? 정신.. 아.. 이 새끼야!! 3. 4. 4. 5. 5. 5. 5. 5. 6. 5. 6. 6. 7. 7. 8. 9. 10. 10. 11. 11. 12. 12. 15. 15. 16.